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중구 먹거리를 찾아 고 주제로 제6회 중구 향토 특색 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구의 대표 관광타운인 차이나타운 외 관내 향토적이고 특색이 있는 음식을 발굴해 중구를 대표하는 맛집을 선정하기 위함인데요. 관광도시 중구의 먹거리 상품 개발과 외식 산업 활성화, 음식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또한 화합과 소통의 비빔밥 만들기, 행봄나눔 짜장면 행사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모두가 함께 먹고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뜨거운 호응을 보냈습니다. 관내 우수업소 16개 팀이 참가한 맛집 경연대회에서는 맛과 영향 있는 요리를 선정해 우수업소 표지판과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중구를 대표하는 향토 특색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중구TV뉴스 이하격입니다.